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대로 살고 말대로 죽습니다 자 한꺼번에 시작 말대로 살고 말대로 죽습니다 오늘이 그 이번 주간이 이제 그 부활 후 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요 7주째가 되면서 교회력으로 부활 후 주일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인가가 7주 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그러니까 부활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6월 다음 주 오늘 6월 2일이 아니라 6월 9일부터가 교회력으로 어떻게 되죠? 예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는 그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교회는 이제 대강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절기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제 부활 후 주일의 마지막 주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이 삶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마음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동이라고 하는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한 부분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돌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진원지이고 이것이 영적인 영역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헤아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다가 2, 3부 때는 말씀을 안 드린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두 주 전에 우리 지방에서 이번에 신임 감리사가 되신 목사님 교회에서 지방 목회자 교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신임 감리사 되신 목사님이 그 자기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들은 이렇게 목회하거나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이 교회가 어려우면서 또 삶이 공고해지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불평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도 못마땅하고 가족도 못마땅하고 성도들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교회가 어려울 때인지만 교회에 세를 내고 교회가 삼각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세를 내고 가족들도 먹고 살고 자기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망해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영혼 죽어갔다는 거예요 내 영혼 죽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이 새도 주시고 가족도 그냥 애들도 기르게 하시니까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영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후배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면서 말로는 다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우린 다 말로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오늘 야고보소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지만 그 똑같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한 입에서 두 두 이 샘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왔어요 여러분도 왔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내 영혼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그냥 그것이 일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러면서 내 영이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이 죽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를 죄송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튀어나갑니다 어떡하죠? 개구리를 넣고 가열을 살살하는 거예요 매체근하게 합니다 이 개구리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삼겨서 죽는 것 같이 사단은 급박한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공략합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서서히 공략해요 여러분 옛날에 모래성에다가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두꺼비 두꺼비 하면서 놀았던 이 놀이를 아시는 분은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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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모르죠 이 유명한 놀이를 망깍이라는 놀이 알아요? 잘 모르는군요 그런 놀이가 있어요 모래에다가 손 집어넣고 이거를 야금야금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게 유일한 노래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할 때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야금야금씩 하다가 무너지는 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한번 이 언어적인 부분을 우리 모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영역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문서 6장 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묵상할 때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말로 내가 얽혔어요 내가 내 혀의 말로 인하여 잡힌 거예요 내가 그때 말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억울했어도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참지 못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내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돌아 돌아서 누구를 치냐 내 자식을 치고 나를 쳐요 내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잡고 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말은 너무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로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드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갑자기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도 고백될 수가 있지만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된 것이 있는데 가장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시각화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눈 적이 있는데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히브리스 11장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에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할 때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될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지금으로는 기도가 안 돼요 한숨만 나와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각화돼서 내게 믿음을 주면은 그것이 보이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어느 날 진짜의 상이 된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킨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거든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거든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유럽에 천연두와 그리고 흑사병이 돌 때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천연두와 흑사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천연두와 흑사병이 올 것 때문에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그 포탄과 총알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피난가다 죽고 두려움 때문에 죽고 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병보다도 마귀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림으로 차단시켜버림으로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갔을 때 열 명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한 건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래서 집화별로 가장 똑똑한 열두 명을 뽑은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열 명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부정적이니까 너무 암담하니까 생각 속에 실패가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건 두 가지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것의 실상 시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은 언어라는 긍정화라는 게 있어요 긍정화 이 언어 생각과 언어의 이 두 가지의 바퀴가 믿음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전차가 있으면 두 바퀴가 있다면 하나는 생각이요 하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언어는 쌍두마차인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어는 믿음을 농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의 밭이라면 언어는 그 밭에 심는 믿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시요 생각이 믿음의 밭이라면 언어는 그 밭에 심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밭이라면 그 사람이 밭이 좋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심느냐? 내 말을 심는 거예요 하느님의 씨 언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밭을 심으면 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것이 나의 하느님이 주신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말,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개발하려면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지금 평소에 쓰는 말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 가족이 똑같이 속해 들어갔습니다 두 명의 세 가족이 한 세 가족은 일주일 만에 교회의 부정적인 소식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한 세 가족은 너무 놀랍게 믿음의 기대와 복찬 가슴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속해 들어갔는데 한 속해는 목사님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일주일 만에 다 알았습니다 도대체 그 속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런데 한 속해 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속장님이 너무 긍정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원이 거기 갔을 때 다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중요성을 한 번쯤 봐야 돼요 자문서 13장 2절 3절 여러분들의 평상시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자문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사람은 뭐로 복록을 뭐로 복을 받느냐 입의 열매로 행위가 아니에요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괴사한 자 뭐냐 하면 입이 간사한 자 이 사람은 강포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강도를 당한대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뭐냐 하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해요 그렇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냥 여기저기서 여러분 BMW라는 말 있잖아요 빅 마우스 워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BMW를 타고 다니신다 그 말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은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왜 그러냐면 이 언어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봉 10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 얼마나 그동안 무서웠는지 말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쏟아 부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나 내가 형제를 향해서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나 저도 어렸을 적에 하도 들었단 말이 나가 죽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저의 영혼을 아픔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안 죽으려고 대문에 매달려서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가서 죽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집 가출하고 저는 가출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버텨야 되겠다 절대 나가서 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행했던 어머니들의 말이 나가서 죽어라 왜 집에서 죽으면 안 되고 나가서 죽어야 될까 그 숱한 언어를 그 말의 폭탄을 맞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아멘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중에 물론 정말 고상하시고 정말 지적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얘야 들어와서 죽으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을 해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하니 이렇게 하렴 참 그렇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자들 여기 있는 아빠들은 정말 거의 우리 청년 세대나 30대 이후의 세대들 40대 아마 50대 이후의 세대들은 낳을 때부터 맞고 자란 세대가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들 낳을 때부터 맞고 학교 가서 맞고 군대 가서 맞고 회사 가서 또 맞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또 맞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자란 세대가 사실은 이 세대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건지한 걸 보면 맷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독을 먹어도 해암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괴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이제는 여기 대해서 영적인 경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고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말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의 의과대 교수인데요 매튜 버드박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임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암환자들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아주 위태로운 병을 가진 불치병의 환자들을 계속해서 임상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요 You are what you say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너다 You are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게 너다 이 사람이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아프냐? 왜 아프냐? Why are you sick? 이게 첫 번째 책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조사해보고 임상했더니 그 사람이 몸이 먼저 아픈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심각한 말을 들은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로 공격을 받고 그것이 몸에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몸에 독소가 일어나고 결국 암으로 가고 치유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 You are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게 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날 수가 없어 나는 죽으려고 그래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건들지 마세요 나는 치료받아도 죽을 거야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죽음을 계속해서 앞지른 죽음을 경험하는 걸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건강하지 않았던 감정들 앵거, 디프레션,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벽주의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쏟는 말들을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부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자함을 얻느니라 내 말로 의롭담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롭담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너 말로 정자함을 받느니라 즉 예수님은 행위와 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말을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 말의 심각성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첫 번째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은 능력과 에너지 그 자체이다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이 에너지예요 언어가 에너지예요 이 실험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 와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초창기에 이미 인류의 시작 때 다 얘기하셨는데 인간들이 지금 와서 야 말이 굉장히 중요하대 말이 에너지가 있대 이런 걸 실험으로 요즘 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유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이 있었대요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에 최근 아니지만 금간에 M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요 그 아나운서들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밥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뻔히 알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그저 옛날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가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실험하고자 했던 유튜브에 나온 영상이 있어요 짧은데 잠깐만 한번 보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어? 어?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음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 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어우 짜증나 어우 힘들어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다섯 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찾아봤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차이가 생길까? 그런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세관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이걸 연출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뭘까요? 하도 세상이 힘드니까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세상이 너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니까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런 걸 통해서라도 말을 좋은 말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캠페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마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고 한쪽은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는데 그 아무 생명도 없는 바비 여러분 이미 이거 알고 있죠 물은 답을 안다 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의학자가 물에 대해서 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인데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 물의 입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가 싫어 미워해 꼴배기 싫어 했더니 물의 입자가 다 찢어져 가지고 그 물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하물며 영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폭력 가운데 가장 무서운 폭력은 이 행위, 비헤이버 바이런스가 아니에요 버벌 바이런스예요 그건 뭐냐면 입으로 하는 저주 입으로 하는 욕이 가장 상처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안다면 말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는 따로 목 졸라서 따로 흉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말로 죽이면 죽어요 왜? 말로 죽으면 여러분 잘 입증이 안 된 사람은 오늘 밥에다 한 것처럼 여러분 아들 둘이 있으면 아들 하나한테는 땡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아이들을 때리고 있다니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말로 수없이 배우자를 때리고 말로 수없이 자녀들을 때리고 말로 수없이 성도들을 때리고 목사도 성도들을, 성도들도 목사를 때리고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면 뭐해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금식을 한들 뭐해요? 늘 돌았으면 뒤에서 남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니까요 이게 와야 돼요 저는 처음에 두통인 줄 알았어요 영이 아파요 영이 같이 있으면 영이 아파요 막 불의 힘하고 원마하고 저주하고 지난 얘기 또 하고 편을 가르고 이러면 그게 아파요 그러면 교회의 중직자나 교회의 직분자 아닌 오늘 참석한 분 중에 자녀를 향해서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삶에 지쳐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지 못할 말을 얼마나 가슴에 그 못을 박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썼던 말이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그 아이를 죽이기도 한다면 우리의 말에 야고보선 말씀처럼 말에 재갈을 물리고 큰 배가 조그만 돛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이 영적인 현상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할 말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은 영적인 영역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말은 에너지다 이거는 MBC에서 수준이에요 말이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영적인 영역처럼 말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을 통해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주요 내 언어가 서가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면 뭐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았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당신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런 영적인 암흑과 죽음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지탄에서부터 나와서 새 언어를 창조하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니까 결국 그 안에 병들었던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어예요 오늘 청년들이 너무 좋은 찬양을 했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를 좌우한다는 걸 아세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숙이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이거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틀린 데서 멈추지 않거든요 우리에겐 끊임없는 이 배고픔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말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쏟아버려요 성경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야고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공동번역 당신이 주님의 자녀여 지체라고 하면서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 혀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면 누군가를 흉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혀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가만 보십시오 교회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능력을 상시하는 교회들은 다 이 말에 걸려 있습니다 말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갖 말들이 다 난무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삼선처럼 눈이 잃어버리고 머리가 잘린 채 아무 영적 의미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속해지요 말은 성교해지요 말은 예배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잔혹한 말들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말들 못마땅한 말들이 늘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를 쏟아붓게 되고 돌아서면 후회하게 되고 또 소심한 복수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에게 그랬다며 그러면서 또 소심한 복수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들벅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니까 마음의 보참이 생기니까 은혜를 받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는 내가 또 미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요 교회 안에서의 옳고 그름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목사가 결단이 없고 옳고 그른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달라요 아무리 옳은 것을 보여줘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아무리 이게 틀렸다고 얘기해도 절대 순복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교회 안에는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수지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들, 교수 출신들이 그렇게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막말로 변하고 그렇게 수준 낮은 이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우기고 말도 안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이쪽에서 당리, 당략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오직 진리가 아니에요 당리, 당략이기 때문에 거기서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우기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교수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정치판이 그대로 들어와서 아무리 옳고 그른 걸 말씀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또 말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진리를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목사 혼자 춤추고 목사 혼자 노래하고 말씀하다 끝나는 거예요 위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외친들 뭐해요 밑에서 중직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없게 만드는 우리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대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말대로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말로 인한 마귀의 전략을 봐야 돼요 사단은 병을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요 사업의 어려움도요 고난이 오면 이겨내요 그런데 말의 전략이 있어요 이 말의 싸움을 붙여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친했는데 어느 날 배임을 당하여서 그때부터 등을 돌리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내가 섬기는 속해만이라도 내가 섬기는 가정만이라도 마귀로부터 이제는 영역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모임에 그런 얘기에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만하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침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회복의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내 의견이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돌아봐서 주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삶의 영역에 이 말의 영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말을 할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제갈 물리는 거예요 아우! 그렇지 짐을 한번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이 마음이 다시 우리 영역 속에 오고 이제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 옆에 좀 약간 찝찝한 사람이 앉았을지라도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자 해봅시다 자 고맙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근데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아이들 만나거든 인간아 고맙다 어렵지만 혀를 깨물고 고마워 인간아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면서 주님 이 인간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축복합니다 하여간 언어의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니 세상에 쉰 밥에 아무 생명이든 물에다가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이 물의 입자가 그렇게 변하는데 영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말이 아닌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세상에 나무를 기르는 여러분들 보세요 난초를 기르는 보세요 그렇게 닦고 그렇게 하니까 난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난초를 딱 끈들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말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로 무조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사랑한데이 축복한데이 네가 뭐라고 하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잘될 겁니다 아무 반응도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감사 기도할 때 한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게 있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생각날 거예요 무조건 하다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겁니다 자꾸 긍정적인 긍정화의 단어를 집어넣는 거 이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역이고 원리예요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금요일 성령집에 나온 우리부터 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치적하고 만난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기도의 제목이 돼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나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다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고백할게요 요즘 우리 찬양하는 찬양인데 전 이 찬양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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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원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해가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원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원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주의 영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언어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여 우리 입술을 통해 손대고 드러나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우리 입술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를 느낀다 삼아버지 나를 장주하시지 나의 입술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압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압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모든 기도들과 영적인 하나님 모든 기도들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부터 나의 문의 메시지가 아버지 주님 감사하여 찬양하여 주여 아버지 호령관에게 길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김 아버지 성령님 내 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혀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혀가 기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가 기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가 기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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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온옥 주님 우리의 신명만큼은 아버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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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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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로리에 의해서 기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주여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반응은 언어예소서 주님 주님의 그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옵소서 산백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모의 안에 주의 영원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의 입술이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입술이 여우자를 살립니다 나의 입술이 자녀를 살립니다 나의 입술이 주의 영원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술을 다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막 주님과 아버지 형제들과 아버지 사문들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더욱더 칭찬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만 기다리고 idet os får as the light as the sun 기름고 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네 기름고 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contributions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nos erzählen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형제들과 주님 stretch na- ten- ten- eight- two-te- one-te- one-teel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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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애쓰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영역을 선포하고 이것이 마귀의 지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뱉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하는 지심을 알아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잡지 않도록 주여 내 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말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고 내 말로 인하여 배우자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전투선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것을 선포하고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이 민감함을 가지고 이제는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내 영이 반응하고 견디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말도 없는 주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애매한 말 알지 못하는 말 아버지 죽이는 말 아버지 남는 말 쉬게 하는 말 문열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나의 언어에서 사라져 나의 입술에서 사라져 주여 내 말은 내 권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의 시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가운데 주님 주님의 기쁨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고 아버지 나의 선포함 내 역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간증을 하고 선포하는 아버지 귀하는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말을 빌려올 때에 나를 통하여서 그 말을 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말들로 주님을 향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다 주님을 향한 선포함 내 쪽게 하시옵소서 예수 여러분 내 쪽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듣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영직 생명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의미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의미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역에 기하시고 오해하고 실패하고 수돈거리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로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완전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입술에 고백함과 내 마음의 부상에 죽게 열랍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로와 내 마음의 부상에 죽게 열랍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평강심을 가지고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아닌 것을 들을 때에 분노하게 하시옵소서 아닌 것을 들을 때에 노우라고 하시옵소서 영적인 파스콘을 향한 우리의 많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자배하신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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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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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시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언어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두셔서 저들의 성품과 더불어서 저들의 언어에 하나님의 기름 몸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말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가 쉽게 뱉지 않게 하시고 쉽게 원망과 불평의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며 실패와 좌절과 아버지 여기에 붙잡히는 영이 아니라 그의 말에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의 언어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의 언어에 배려하는 아버지의 말을 그 혀에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이 주님 안에서 그의 혀가 기름 부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지하셔서 그는 원망과 좌절과 실패와 난 못해요 난 죽고 싶어요 아니 옳지 않고 주님 그의 마음이 바뀌고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이 선에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될 것이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영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많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붙잡으십시오 주의 영 내가 놀라운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붙잡으십시오 주의 영으로 붙잡으십시오 주의 영으로 붙잡으십시오 아버지 시간 안에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냥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성축하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하여 내 심령 심령 아버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그 말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놀라운 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을 다시 한번 번쩍 들고 여러분 두 손을 내리지 마시고요 이 시간 중부할 때에 여러분의 기업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긍정의 씨앗을 심으세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긍정의 씨를 뿌리고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고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꼬이는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곳에 외롭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업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을 갑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업에 가서 선포합니다 아멘 될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아버지 곧은 믿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놀라워 씨를 심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심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놀라운 기업이 되기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되기 하시고 기업의 직장에 아버지 제가 임할 때 놀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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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리게 하시고 담비를 맞게 하시고 우리 마주시옵소서 그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은혜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담비를 맞으세요 은혜의 담비를 맞으세요 합격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담비를 맞고 노아의 방지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він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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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와가는 게 낳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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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역에 오는 또 아버지 달마다 흘러넘치고 하나님 하lli aroundеnal 사랑하는 여러분 말대로 죽고 말대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주님의 청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쏘나질 때 감격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받아서 주님 이 담비에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는 말씀의 담비에 마음껏 흡족하게 적시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강단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 주일학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예배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우로부터 떨어져 내가 그 말씀의 담비를 맞읍시다 내가 그 담비에 감격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시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자리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잔수의 자리를 아버지 주님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으나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경맥히 하소서 내가 그대의 담비를 마음껏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가 우리의 담비를 맞은 치유의 기도를 통해 그대의 담비를 맞은 해복에서 그대의 담비를 맞은 놀라운 여행을 주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주여 우리의 은혜를 사로잡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주님의 역할을 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은혜에 바라여 주시옵소서 급족하게 내리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용감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없는 시간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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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원한 은혜가 넘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육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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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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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비주얼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담비가 쫓겨내려 내가 그 담비에 쫓는 거예요 엘리아가 그 비를 맞으면서 감격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에 내가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내가 감격합니다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은 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약해 있지 말고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주의 은혜를 보세요 그 삶의 도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청을 마음껏 맞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해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기죽지 말게 하세요 기죽지 말아 기죽지 말지요 기죽지 말지요 일어날지요 성부할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백함을 얻으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은혜가 되는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공과 아버지 전약한 교회에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비를 받게 하소서 이 은혜의 담비를 받게 하소서 이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낳을지요다 주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aux요 주여 되담비를 경험 NAThot 주님 오늘도 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구합니다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여 우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히 다루정하시옵소서 예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이 깨어서 주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알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을 세우셔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여기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을 보호하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가정을 보호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자녀들이 보호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담비로 충만하게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엄 나이다 아멘